스타밍 극복 댄서에 출발합니다 다리에서 일어나서 첫 번째 꼬마 어린이부터 만나볼게요 잘하고 있어! 잘한다! 이번엔 오빠 장어! 우리 첫 번째 꼬마 어린이들에게 축하한 박수 보내주시고요 다음 어린이들 만나보겠습니다 자, 오빠가 좋아주세요! 신나게! 마지막 여러분들! 엄마 신나게! 감사합니다 두 번째 꼬마 어린이에게 축하한 박수 보내주시고요 일도 따라해 준 두 어린이에게는 핑크퐁 사운드 인형 큐브 큐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응원단 선석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, 우리 자, 우리 자, 우리 자, 우리 자, 우리 자, 우리